자수박물관 자수박물관입니다 내부에는 사진을 못찍어서 지금 밖에만 찍고 있습니다 자수박물관 내부는 사진이 금지되어 있어서 박물관 밖에만 찍고 있습니다 기회는 꼭 민속박물관처럼 되어있네요 이곳은 박물관이 아니고 박물관 뒤쪽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도 자수가 되어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처럼 이렇게 되어있네요 저 나무 조각해놓은 거 보세요 입체감있게 나무를 조각해놨어요 이곳에lie는 김에다 비녀뱅 비엠 바오 땅? 비엠 바오 땅? 뼈 공 뼈 비엠 바오 뼈 이곳은 박물관 뒤쪽에 박물관이 연계돼서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. 민속박물관처럼 쭉 되어있어요. 옛날에 쓰던 인력건가요? 인력건 아니고 말한 것 같아요. 이게 뭔지 하루치고 계속 돌아가네요. 박물관 뒤쪽입니다. 박물관 뒤쪽입니다. 자수박물관 입구입니다. 박물관 뒤쪽입니다. 자수박물관 입구입니다. 박물관 촬영. 보고 오셔도 돼요. 아까 사진. 봐도 사진을 못 찍으니까. 그런데 입장권은 자수박물관 2층입니다. 1층의 진풍 명품은 볼 수가 없어요.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. 이곳의 2층인데 자수로 유명한 인간문화재 같은 그런 분이 자수를 낳았답니다. 자수박물관 내부는 사진이 못 찍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요. 여기 가요. 여기 가요.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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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